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제가 지금 차 타고 어디에 가냐고요? 바로 고성 쪽으로 놀러갑니다. 바다 보러 가요. 근데 야외활동 할 때에는 마스크가 필수잖아요. 그것도 마스크를 그냥 쓰려면 숨쉬기 편한 마스크가 좋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핑크핑크한 옷에 맞춰서 마스크를 준비해봤어요. 짠! 바로 코코리본의 썸머웨어 마스크! 색깔도 여러 가지인데요. 제 옷에 맞춰서 핑크핑크한 핑크 마스크, 그리고 가장 노멀한 흰색 마스크, 그리고 블랙 마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루 마스크가 있어요. 저는 오늘 핑크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균 비말 차단은 물론이고 수분도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 마스크라는 거,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거든요. 쓰고 나서 이제 빨아서 다시 보관을 하면 돼요. 숨쉬기 편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적합한 마스크예요. 짠! 소재가 되게 괜찮죠? 이게 안쪽, 이게 바깥쪽. 일단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그리고 코 부분도 조절을 해주고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마음에 쏙 드는데요. 이게 보니까 귀 부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좀 더 조일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고. 확실히 숨쉬기가 되게 편하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부담이 없네요. 짠! 너무 좋아요. 이 파란색 마스크는 남자친구한테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가 확실히 예뻐서 패션 마스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에 끼려고 마스크 끈도 이렇게 챙겨왔는데요. 아, 셋 다 너무 예뻐서 어떤 걸로 알지 너무 고민이 돼요. 이 진주. 이 진주로 되어 있는 게 예쁘겠죠? 이걸로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짠! 요새는 마스크 끈도 패션 시대니까요. 짜잔! 마스크에 이렇게 끈까지 걸어주었어요. 네, 착용. 약 300m 앞, 덕소 화도 IC, 강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고 만족스러워요. 이게 얇고 숨쉬기가 편해서 여름철에 쓰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쓰고 다니면 딱 좋겠죠? 코 부분도 조절을 해주고 오늘 의상하고도 딱 알맞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주에 보이나? 응? 근데요?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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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 편한 마스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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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